하시고 터치하시면 돼요. 오른발 백, 왼발 터치, 왼발 접근 스텝, 오른발 스웨이, 왼발 스웨이, 오른발로 세일러 뒤 염역시 1번이에요.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는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, 정면 사이드 샷스텝,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, 오른쪽 4분의 1, 오른쪽 2분의 1, 왼발 백 하시면 2번이죠. 1번 합해서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하시고 3번은 바로 오른발 백하고 옆에 놓으시면서 and 1, 홀, 2에요. 다시 오른발은 또 and 3, 홀, 4에요. 시작! and 1, 2, and 3, 4 앞에 오른발 터치 and 터치 and 오른발 포워드 그대로 오른쪽 돌아와서 왼발 2, 3, 4, 5, 6, 7, 8 4번 팩션코는 오른발로 백 놓고 왼발 사이드 포인터치 왼발 포워드 놓고 오른발 사이드 포인터치 하시고 오른발로 크로스 셔플로 가시면서 크로스 셔플로 하시고요. 어나인드 턴 왼쪽으로 도는데 풀 턴에서 아, 4분의 3 턴 하실 거예요. 그리고 4분의 1을 돌아서 정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. 자, 어나인드 턴을 힐로 여기잖아요. 3시 발경. 9시 발경 한번 보시고 2분의 1 다시 6시 발경 4분의 1 왼쪽으로 보시고 그대로 또 4분의 1을 보시면서 오른발을 백으로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. 4번 시작! 오른발로 1, 2, 3, 4, 5, and 6 뒤에 보시고 7, 8 하고 6시 발경이 끝나면 다시 4분의 1 왼쪽을 보시면서 1, 2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. 시작! 1, 2, 3, and 2 5, 6, 7, and 8 1, 2, 3, and 4 5, 6, 7, 8, and 1, 2, and 3 4, 5, and 6 7, 8 1, 2, 3, 4, 5, and 6 7, 8 다시 3시 발경 1, 2 3, and 4 5, 6, 7, and 8 1, 2, 3, and 4 5, 6, 7, 8, and 1, 2, and 3 4, 5, and 6, and 7, 8 1, 2, 3, 1, 2, 3, 4, 5, and 6 뒤에 보고 옆에 보고 다시 옆에 보면서 1, 2 6시 발경 시작! 1, 2, 3, and 4 5, 6, 7, and 8 1, 2, 3, and 4 5, 6, 7, 8 1, 2, and 3, 4 5, and 6, and 7, 8 1, 2, 3, 4, 5, and 6 7, 8 1, 2, 3, and 4 5, 6, 2, 7, and 8 1, 2, 3, and 4 5, 6, 7, 8, and 1, 2, and 3 4, 5, and 6, and 7, 8 1, 2, 3, 4 5, and 6, 7, 8, and 1, 2 3시 방향에서 16카운트 하고 6번째 월이에요 리스타트 할 거예요 1, 2, 3, and 4 5, 6, 7, and 8 1, 2, 3, and 4 5, 6, 7, 8 12시 방향에서 다시 빽이보면서 리스타트 시작하시면 돼요 1, 2, 3, and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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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and 8